캐티오는 고양이를 위한 야외 휴식 공간을 말합니다. 이런 캐티오 공간이 꼭 필요한 경우는요. 담요사육 과정에서 서로 간의 합사 문제로 스트레스를 겪는다면 환경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최상의 선택입니다. 외부를 보며 외부의 공기를 마음껏 맡을 수 있는 캐티오는요. 훌륭한 산책의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캐티오를 굳이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고양이 전용 테라스를 만들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문의 일부를 활용해 밖을 보며 밖의 냄새를 맡으며 편안히 누울 공간을 만들어주셔도 됩니다. 또 테라스 일부를 활용해 고양이형 공간을 만들어주셔도 됩니다. 물론 이때는요. 난간 사이로 고양이가 나가지 못하도록 방묘망을 설치해주셔야 합니다. 물론 공사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들겠지만요. 고양이가 행동학적 문제를 겪거나 합사 등의 문제로 인해 질병이 생겨 들어갈 여러가지 병원 비용을 생각하면요. 오히려 저렴할 수 있으니까 한 번쯤 생각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실내 환경에 구현할 수 있는 고양이를 위한 끝판왕 구성이 아닐까 합니다.